일단은 1 4 5 5 8 이산수 여기서 한 두수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2번 2번 4번 예 11번 12번 예 18번 22번 25번 32번 39번 4 42번 중에 한 수 2수 정도는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뭐 일단 여기서 보이는 수가 혹시 있을까요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 이거 뭐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번호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제 주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. 주초생각 여기에서 좀 한 두주 정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겠는데 거의 어떻게 되지 과연 32번 과연 몇 번이 나왔고 나온다면 몇 번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좋아요 구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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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